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키 히스 정말 아리따운 지사님과 함께해 주셨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호망님과 같이하게 될 수원지사님의 박수용 지사입니다. 박수용 지사님? 네. 얼굴만큼 말씀 잘하시는데요. 드디어 저희 보호망팀에서 수원지사 여기가 음치가 아줄레아병원 앞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용 지사님은 정말 내공도 추출하시고 그전에 지금 같이 소원지사 일도 같이 하신다고요? 아 예. 저는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소원사동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너무 인연이 잘 맞아서 저희가 같이 수원지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사님은 정말 보호 경력도 오래되셨는데 특히 손해사용사 하시다보니까 보상적으로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손해사용사들 중에서도 감사말씀신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약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사용사와 어떤 설계사님보다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사님들이 궁금한게 뭐냐면 손해사용사는 어떻게 보험 영업까지 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원래도 사실 저는 네. 간호사 때부터도 보험을 좋아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을 좋아해서 네. 항상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보험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보험 영업도 너무 잘하시고 특히 보상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앞에 코앞이 아주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지사에 한번 우리 신입 설계사분들 아니면 경력 있으신 많은 설계사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지사님 네. 목소리가 정말 깨꼬리처럼 좋으신데 목감기가 걸리셨다면서요. 맞아요. 원래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 깜고 맞아요. 약간 좀 흑하긴 한데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오늘 제가 우리 지사님 외모만큼 축중하시고 영업력도 있으시고 특히 보상 쪽으로는 진짜 국내에서 진짜 손꼽을 정도로 정말 넘보 빨고 안에 드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보험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구요. 저 보험왕은 사당에도 있고 다산에도 있는데 이번에 사무점이죠. 수원지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용인 수지 네. 여기에 계신 분들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기 정말 어려우신 분들 네. 특히 이 앞에 아주대학병원 앞에 있기 때문에 수원지사에 출근하셔도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교육해 주실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사님 특히 입사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있게 보시고 입사를 하세요? 일단 성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열정. 열정 그죠? 네. 근데 우리 지사님이 워낙 열정이 여기는 너무 뜨거워요. 지금 분위기가 네. 원래 열정은 열정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정을 자고 정말 금면 성실하신 분들 그리고 갈 곳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난 보험이 정말 좋은데 가만 고객이 없으신 분들 여기서는 철저하게 교육도 잘해 드리구요. 특히 보상 쪽으로도 네. 그리고 갈 곳 없으신 분들도 여기서는 DB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니지가 충만하신 분들 특히 갈 곳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입사를 문의 주시면 여기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만족시켜 드릴 거에요. 네. 자 주소는 여기 하단에 있으니깐요. 이쪽으로 보시고 입사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상단 왼쪽에는 제 연락처 또 오른쪽에는 우리 박수현 지사님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여기 지점에서 입사 문의와 함께 같이 함께해서 정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사님 끝으로 우리 여기 시청자분에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주시면 친절히 받아들겠습니다. 네. 우리 보호망팀 특히 정말 출중하시고 정말 열정과 성실하신 드디어 수원 지사에도 사보점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과 함께 하실 새 가족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가입 설계나 특히 업무적인 서포트도 다 해드릴거고 특히 지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을 원하신 그런 지비를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 부탁드리구요. 여기 위의 연락처로 입사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